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심탈레브가 지은 행운의 속지 마라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나심탈레브는 블랙스완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이 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다고 해서 이전부터 읽고 싶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마음먹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관점으로도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저자는 증권시장의 성공은 우연히 계속된 행운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자만하면 희귀 사건이 발생하여 여기서는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자가 옵션 트레이더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데 하루하루의 시세를 운 좋게 예측해야 수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멍청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운이 다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은 정말 다양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귀납법의 문제, 생존 편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등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과학, 철학을 넘나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사고를 하게 해준, 그리고 생각의 지평을 넓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관련된 내용만 뽑아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왜 시장의 소음을 무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꼭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디아왕 크로이소스는 당대 최고의 부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하루는 솔론이 그를 방문했다. 솔론은 존엄하고 신중하고 도덕적이고 겸손한데다가 검소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용기가 있다고 알려진 그리스 입법 의원이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솔론이 대답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즐겁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감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미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불확실하게 전개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임종환은 그 순간까지 신이 행복을 허락한 사람에게만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현대에서는 야구코치 요기베라가 솔론의 경고를 순수 그리스와 못지않은 뉴욕 영어로 우아하게 표현했다. 그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또는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승부를 장담 못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상황이 중간에 얼마나 심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현명한 솔론은 운으로 얻은 것은 운으로 이룰 수 있음을 간파했다. 반면에 운에 의하지 않고 얻은 것은 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솔론은 지난 3세기 동안 과학을 사로잡았던 문제도 직관적으로 파악했다. 이른바 귀납의 문제다. 이 책에서는 이 문제를 검은 백조 또는 희귀 사건이라고 부른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엄청난 충격으로 몰고 오는 사건을 뜻한다. 솔론은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까지도 간파했는데 이를 비대칭 문제라고 한다. 실패의 대가가 지나치게 클 때 아무리 자주 성공을 해도 소용없다는 의미다. 크로이소스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뒤틀린다.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 왕 키루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화형을 당할 참이었다. 그는 솔론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다. 솔론 당신 말이 맞았어. 이 모습을 보고 키루스가 왜 이렇게 절교하는지 묻자 크로이소스는 솔론이 경고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깊이 감동한 키루스는 크로이소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이 깊었다. 이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운 좋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운과 시장순환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실적과 재산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 보면 실적이 탁월했던 사업가 대부분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무능한데도 엄청난 거부가 된 사업가가 넘쳐난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적에 행운이 또다시 작용하지는 않는다. 운 좋은 바보일수록 자신이 운 좋은 바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이들이 운 좋은 바보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딴 성공 덕에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자신에게는 돈 버는 실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지경에 이른다.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이런 태도를 알 수 있다. 돈을 번 트레이더는 허리를 쭉 펴고 위풍당당하게 걷는다. 그리고 돈을 잃은 트레이더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인간도 실력 덕분이든 행운의 여신 덕분이든 개인의 실적이 향상되면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이른바 리더십 능력이 향상된다. 그는 승승장구한다.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 등 태도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게 된다. 마치 부자가 되어야 마땅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의 실적 요인에 운 따위가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운이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그는 한순간에 파산하고 만다. 치과의사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부자다. 그래서 이 앞에는 네로라는 인물과 존이라는 인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로는 평균 100만 달러의 연소득을 올려서 세후 50만 달러를 예금해서 모은 트레이더입니다. 이분은 고유 계정 거래를 했는데요. 이 고유 계정 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돈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의 7에서 12%를 성과거부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산할 위험이 거의 없죠. 회사가 파산을 하는 거죠. 잘못되면. 하지만 존은 무식한 하이힐드 채권 트레이더로 하이힐드 채권은 위험한 채권이거든요. 운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로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네로가 부유하기는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기준으로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다룰 기묘한 회계 기준에 의하면 그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부자로 살 것이다. 그는 트레이딩 업무에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므로 파산할 일이 거의 없다. 존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가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확률적인 회계 기법에 따르면 그는 부자다. 네로가 희귀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트레이더로 인생을 수백만 번 다시 산다고 해도 불운을 맞이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보수성 때문에 행운을 맞이할 확률도 거의 없다. 즉 그의 인생은 안정성 면에서 공무원과 비슷하다. 물론 우리는 그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눈할 뿐 사생활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핑크빛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롯가수,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기업가보다 훨씬 부자일 것이다. 직업을 평가할 때는 성공한 표본 몇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운에 대한 저항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갑과 을 두 이웃이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갑은 경비원인데 롯데에 당첨되어 부촌으로 이사왔고 이웃에 사는 을은 지난 35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치아를 치료하며 살아온 평범한 의사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단조롭기 짝이 없으므로 을이 치대 졸업 후 인생을 수천 번 다시 산다고 해도 그 결과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반면 갑은 인생을 백만 번 다시 산다고 해도 거의 전부 경비원으로 살아갈 것이고 로또 구입에 수없이 헛돈만 쓰면서 백만 번에 한 번 로또에 당첨될 것이다. 일어난 결과와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모두 고려한다는 생각이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사람에게 확률이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확률이 100%로 다시 말해서 확실성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과 토론했었는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로 미신과 실제를 혼동시킨다며 나를 비난했다. 하지만 미신도 특히 솔론의 경우처럼 잘 숙성된 미신은 명백한 실제보다도 훨씬 강력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확률뿐만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를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특이했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얻은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낸 경우 운의 요소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자신의 실력이라고 100% 확신을 하면 안됩니다. 불운이 닥칠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수익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에 대어봐야 뜨거운 줄 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경험은 문화적 방법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법이다.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불에 대어봐야 다시 불에 손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아이는 전혀 조심하지 않는다. 어른도 마찬가지다. 단지 역사책을 읽기만 해도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19세기 실험에 대해 생각해보라. 환자는 무의식적으로는 일종의 학습을 하지만 이 학습을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식적 기억과 무의식적 기억을 과학용어로는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으로 구분한다. 경험으로부터 얻는 위험의 피는 대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나는 교과서 형식으로 주입식으로 배우지 않는 경우에만 역사를 존중한다. 즉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것을 또 실현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현실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적 반응이 단기에 그쳤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면 장기간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사지 않으면 장기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과거에 비슷한 물건을 샀을 때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고 사지 않았을 때의 고통도 오래가지 않았다. 내가 알고 지낸 동료들 가운데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한 사람들이 가장 처참하게 파산했다. 그런 사람 중에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파산한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지 돈을 잃는데 그치지 않았다. 돈을 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 돈을 잃었다. 크든 작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그 위험에 일경을 당하는 일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파산한 트레이더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불리한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이 위험을 감수한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비슷한 이유로 파산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1987년 주식시장 붕괴 때 파산한 사람들 1990년 일본 붕괴 때 파산한 사람들 1994년 채권시장 붕괴 때 파산한 사람들 1998년 러시아 사태에 파산한 사람들 나스닥 주식을 공매도 했다가 파산한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들 모두 이번에는 다르다 또는 우리 시장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체계적이고 지성적인 듯한 경제 논리를 내세웠다. 서전마다 이런 붕괴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들이 널려 있었는데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러한 시장 전반적인 파산 외에 나는 옵션 트레이더 수백 명이 멍청하게 파산해서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아이에게 불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듯이 베테랑들이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질병 예방 및 검진에 대해 낙관하는 태도와 비슷했다. 누구나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정작 진단을 받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내가 라며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하는 것을 역사결정론이라고 부른다. 언제 역사가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격렬한 역사적 사건임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사실을 알 것으로 생각한다. 인생은 모험 영화 같아서 앞으로 일어날 큰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시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몰랐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리 역사를 중시하더라도 현재를 대하는 태도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자신이 중요한 사건을 겪고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아, 그게 바로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급반등을 해서 다시 또 다 회복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면 이 사태가 반등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인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뒤돌아보면 아, 그때 폭락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중에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지나고 나면 항상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법이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 역사적 정보를 다루는 방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것은 늘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마치 결정론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이전의 사건은 생각하지 못한다. 답을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상상해보라. 역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만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역사를 보러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의 사고는 세상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재빨리 공경을 모면하면서 결과를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사고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 머릿속에서는 VCR처럼 과거 역사를 재생하는 장치가 들어있고 이 장치의 부하 때문에 작동이 느려져서 예를 먹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후에 얻는 정보 때문에 사건 당시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후견 지명 편향 즉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효과라고 부른다. 실수란 사후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당시까지 존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할 대상이다. 나는 이 관점을 모기시도로 거듭 주장할 생각이다. 이러한 후견 지명의 더 심각한 악영향은 과거 예측에 능숙한 사람들은 자신을 미래 예측에도 능숙한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을 경험하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 당시에는 심지어 쌍뚱이 빌딩 붕괴조차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과거 그래프를 보면 사고 파는 시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면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못 벌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그래프를 예상하려고 하면 한치 앞의 주가도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앞의 시세가 내릴지 오를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 지명 편향을 극복해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정보의 차이 될 수 있으면 수학을 쓰지 않으면서 소음과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고 역사적 사건을 평가할 때 시간 척도가 중요함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깊이 고민했다. 유복하게 은퇴한 치과의사가 쾌적하고 화창한 마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탁월한 투자자여서 미국 단기 국채보다 연 15%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오차율 즉 변동성은 10%이다. 이는 표본 경로가 100개인 경우 68개가 15% 초과 수익률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인 5에서 25%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또한 표본 경로 95개는 마이너스 5에서 35%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는 분명히 매우 낙관적인 상황이다. 치과의사는 카푸치노를 즐기면서 시장을 지켜보려고 다락방에 근사한 트레이딩 책상을 갖춰놓았다. 그는 모험을 즐기는 기질이므로 파크 에버뉴에 사는 노인들이 치아를 치료하는 것보다 트레이딩이 더 재미있다. 치과의사는 커피값보다 싼 값에 온라인 실시간 주가 정보를 이용한다. 보유 종목을 스프레드시티에 입력해 놓았으므로 투자 종목들이 주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 15% 수익률의 변동성이 연 10%라면 한 해의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93%라는 뜻이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1초 단위로 본다면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50.02%에 불과하다. 이게 시간 단위에 따른 성공 확률이거든요. 1년은 93%, 1초는 50.02% 즉 시간이 짧아질수록 성공할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잡으면 승산이 크게 낮아진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감정적인 사람이므로 그는 화면에서 손실을 확인할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이익이 발생할 때는 기쁨을 느끼지만 손실이 발생할 때 느끼는 고통보다는 작다. 매일 시장이 마감될 때마다 치과의사는 심리적으로 탈진 상태가 된다. 하루 8시간씩 분단위로 실적을 확인한다면 그는 매일 240분 기쁨을 경험하고 239분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1년이면 기쁨 60,688분에 고통 60,271분을 경험한다. 손실로 말미암은 고통이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실적을 빈번하게 확인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적자를 보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자신이 매매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수익이나 손실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세를 보면서 고통을 막 느끼는 거죠.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매월 증권사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받을 때만 실적을 확인한다고 생각해보자. 월별 실적의 67%가 이익을 기록할 것이므로 그는 1년에 4회만 고통을 겪고 8회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동일한 치과의사가 동일한 전략을 구사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에는 치과의사가 1년에 한 번씩만 실적을 확인한다고 가정하자. 그가 앞으로 20년을 산다면 그는 19번의 기쁨을 느끼는 반면 고통은 단 한 번만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시간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운의 속성을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소음과 정보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1년 단위면 실적 확인 1회당 소음이 0.97개 포함된다. 1개월 단위면 실적 확인 1회당 소음이 2.32개다. 1시간 단위면 실적 확인 1회당 소음이 30개고 1초 단위면 소음이 1,796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시간 단위가 짧으면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편차만 볼 뿐이다. 그래서 기껏해야 편차와 수익이 뒤섞인 모습을 보는 것이지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심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B. 우리 심리는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치과 의사는 더 빈번하게 확인하는 것보다 매월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는 편이 더 낫다. 아마도 1년에 한 번만 명세서를 확인한다면 훨씬 나을 것이다. 스스로 심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심장 박동이나 머리카락 성장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음을 명심하라. C. 휴대전화나 태블릿 PC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는 투자자를 볼 때마다 나는 웃고 또 웃는다. 왜 그러냐면 본인은 그들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심리적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아예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면 어떤 경로로든 내 귀에 들어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다. 같은 방법으로 뉴스에는 왜 소음이 가득하고 역사에는 왜 소음이 없는지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고기사 외에는 신문을 읽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는 잡담을 절대로 나누지 않으며 트레이딩 룸에 있을 때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수학자나 비서를 자주 대한다. 무작위 사건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탈진하게 되고 잇따라 겪는 고통 때문에 감정도 메말라 버리게 된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손실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은 이익에서 오는 기쁨으로 상세되지 않는 법이다. 일부 심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손실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는 이익에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 강도가 2.5배나 크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적자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익 직구의 결정과 손실 직구의 결정은 합리성 수준이 엄청나게 다르다. 또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떤 방법으로 모았느냐가 행복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의 유일한 장점은 나 자신의 약점을 안다는 사실이다. 뉴스를 보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맑은 정신으로 실적을 보지도 못한다. 내게는 침묵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저자는 아예 뉴스나 TV를 안 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한때 데이트레이딩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장이 열리면 시세를 보면서 사고팔 시점을 노리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보유종목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시점을 재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슬프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손실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가 이익에서 얻는 긍정적 효과보다 2.5m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장이 끝나면 진짜 탈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 번 사면 팔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시세를 안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실적만 확인을 하고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은 절대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게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확률이 아주 높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세에 중독되신 분들은 시세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 투자를 위한 지기름길입니다. 운 좋은 바보들에 대한 검토. 그래서 이 앞에는 또 신흥시장 트레이더 카를로스와 하이힐드 채권 트레이더 존 앞에서 얘기했었죠. 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 다 크게 부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운 좋은 바보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요. 그래서 1. 경제든 카를로스, 통계든 존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과신했다. 경제 변수를 이용한 트레이딩이 통했던 것은 단지 우연이 일치일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경제 분석 속에 우연 요소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온갖 경제 이론을 동원하면 우리는 과거 사건을 그렇듯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찾아낼 수 있다. 카를로스는 그의 경제 이론이 통하는 시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시장이 건전한 경제 이론과 반대로 움직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론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 경제 이론이 트레이더들을 도와준 기간도 있고 몰락시킨 기간도 있다. 2. 미국 달러는 1980년대 초에 과대평가 상태였다. 자신의 경제 직관에 따라 외환을 매입한 트레이더들은 파산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시장은 임의로 움직인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 말에 일본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들은 파산했다. 이때 생존해서 1990년대 시장 붕괴 기간에 손실을 회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세기 말쯤에는 매크로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이 추풍낙엽으로 떨어졌다. 3. 포지션과 결혼했다. 무능한 트레이더는 포지션 정리하기가 이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아이디어에 충전을 지키는 일은 트레이더에게나 과학자에게나 이롭지 않다. 4. 스토리를 멋대로 바꿨다. 시장 흐림에 따라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 사이를 수시로 오가다 손실을 보게 되자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차이는 투자 기간과 투자 규모에 있다. 단기 트레이딩과 섞어서 하지만 않는다면 장기 투자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손실을 본 뒤에 장기 투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매도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5. 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지 않았다. 이들은 손실 가능성을 의식하지 못했다. 둘 다 시장이 급락한 뒤 채권을 추가로 매입했지만 사전에 수립한 계획이 아니었다. 6.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서 손절매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평범한 트레이더들은 심지어 더 높은 가격에도 매도하기 싫어한다. 이들은 자신의 평가 기법이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시장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소르스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는 부진한 실적을 분석할 때 반드시 자신의 분석터를 시험한다. 즉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면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거든요. 7. 현실 부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들은 손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면에 나타낸 가격을 무시하고 추상적 가치를 내세웠다. 펀드 청산으로 인한 투기성 매도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오는 메시지를 계속 무시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책에 나오는 온갖 실수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운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존 편향이 나타난다. 우리는 실력 잃는 트레이더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아마도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한 것이다. 단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순전히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 카를로스와 존은 둘 다 시장 순환주기의 덕을 본 사람들이다. 단지 이들이 시장을 제대로 골랐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상승하던 시장의 특성과 이들의 성향이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매입했다. 돌이켜보면 이 방식은 두 사람이 활동하던 1992년, 1998년 여름 동안 시장에서 우연히도 가장 유리했던 방식이었다. 역사의 일정 기간에 우연히 이런 방식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당시 시장을 석권했다. 이들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더 유능했던 트레이더들을 밀어내고 시장을 차지했다. 즉, 여기서 보면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즉, 일정 시점에서 보면 가장 성공을 거둔 트레이더는 시장의 최근 순환 주기에, 즉 시장의 유행에 적합했던 트레이더들만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고,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성장주 투자의 수익이 좋았지만 이 책을 보면 앞으로도 10년에서 20년 동안 성장주 투자가 과거처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투자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시장에 위험요인이 없는지를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에 매몰되는 것은 잘못됐지만 전반적인 상황 체크는 때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70%, 하락할 확률이 30%라고 가정하자. 하지만 상승한다면 극복이 평균 1%인 반면, 하락한다면 평균 10%라고 가정하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버느냐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이익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하는 이익규모다. 그래서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조금 조금씩 이익을 자주 내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번 이익을 모두 날려버리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저는 이게 무수히 많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벗어난 게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니까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깨져버렸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큰 손실을 볼 확률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볼 확률을 줄이고 크게 벌 확률을 높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상승을 할 때 크게 벌고 하락을 할 때 적게 이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경제학자 로버트 루카스는 과거의 정보가 미래 예측에 전혀 쓸모없다는 주장으로 계량 경제학에 일격을 가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예측 가능한 패턴을 파악해서 그것을 변형하여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데 지식은 과거 데이터를 통합한 것이다. 루카스의 관점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합리적인 트레이더들이 월요일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감지하면 이들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금요일에 주식을 매입할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 상승 패턴은 곧 사라지게 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이라면 그런 패턴을 찾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패턴은 발견되는 순간 스스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캠피셔의 책을 리뷰했었는데 캠피셔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PSR이라는 지표를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 순간 그 지표의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법의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런 지표가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는 순간 그 지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어올 정도로 널리 알려진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해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어 드디어 마지막 나는 마지막 거래만 기억한다 입니다. 먼저 나는 마지막 거래만 기억한다 해서 시작하자. 이는 기준을 0으로 재설정해서 하루나 한 달을 새로 시작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현실을 가장 심하게 왜곡하면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부르는 행태다.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불러올 필요는 없다. 어떤 시점에 필요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불러내어 사용했다가 일부 장소에 보관해 두면 된다. 이는 임으로 중거점을 정해서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특정 기준점으로부터의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도박을 할 때 당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도박이 끝나면 내 순자산이 99,000달러가 되거나 10만 5,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1000달러를 잃거나 1500달러를 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가? 도박에 따르는 위험과 보상에 대한 태도는 순자산 총액 기준으로 보느냐 자산의 증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자산의 증간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손실이 이익보다 더 고통을 주며 그 방식도 다름으로 마지막 증감이 누적 실적에 해당하는 순자산 총액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인식은 전체보다 부분에 좌우되며 행복감도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100만 달러를 거저 얻었다고 가정하자 다음 달에 30만 달러를 잃는다. 이제 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70만 달러를 받거나 더 좋게는 35만 달러씩 두 번 받았다면 이런 고통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두뇌는 총액보다 증감을 더 쉽게 인식하므로 보유한지 가난한지 판단할 때도 다른 기준을 동원한다. 만약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 다른 것을 조작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사물을 어떤 기준과 비교하는 효과를 기준점 효과라고 부른다. 단내림 효과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면 사람들은 항상 기준을 재설정하기 때문에 재산 자체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 기준점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순자산 총액 대신 어떤 기준금액으로부터 증감에 반응한다.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50만 달러를 보유했을 때보다 100만 달러를 보유했을 때 더 만족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런 기준점 효과는 경제학 이론과 중대한 갈등을 일으킨다. 앞에서 우리는 존의 재산이 천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재산이 줄어 백만 달러가 남았을 때보다 무일푼에서 시작하여 50만 달러를 모았을 때 더 행복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실적을 더 자주 확인할수록 더 불행을 느꼈던 치과의사의 사례도 떠올리기 바란다. 그래서 이게 저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목이 100% 수익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게 조정을 받아서 70에서 60% 수익으로 되면 분명히 60에서 70%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산이 딱 100% 이익을 봤을 때로 재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산이 컸을 때 대비 현재 얼마나 손실을 보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익을 얻었느냐 손실을 얻었느냐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 심리적인 반응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생각할 때도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느냐 아니면 주변에 더 부자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위치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활용을 해야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심 탈레브의 행운의 속지 마라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과학, 철학, 경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투자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쏙쏙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책을 쭉 읽어주는 식으로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 생각도 첨부를 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남의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듣는 거는 약간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자의 의견만을 쭉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재밌는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한 번은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이 확정적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뉴튼의 물리법칙이 확정적인 세상을 잘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이제 과학에서도 이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세상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확률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책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